안녕하십니까 1000그람의 생각보다 1그람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코스마스 우승남자 이영자 안자입니다 오늘 처음 뵈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마리스텔라 해명은 누구나 다 정말 바라고 조언하는 것처럼 가장 행복하고 초원에 집에서 사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나가 다 불러오는 무지에요 근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는 무지에요 근데 감사한테도 내가 느끼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사는 저한테 크다고 해요 오감이 뭘까요 오감 먼저 말씀드리죠 오감 감사, 감동, 감격, 감탄, 감지덕지않아 우리가 감지덕지않아 그런 소리를 어르신들이 옛날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쓰셨겠지만 정말 어르신들이 우리 절절 세대한테 감지덕지하지 않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말 좋고 훌륭하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감지덕지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저희도 오신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넓고 잘 먹은 장소를 해도 어르신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용지물이야 그렇죠? 배운 걸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데 배운 걸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데 사실 조그마한 데 가서 써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안큰 멋있고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강지를 가지고 배운 이혁자 웃음방사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와 시이이이이이이이 machinery 제가 것은 진짜 좀 힘이 부서!" 어르신들은 너무 편안하고 즐거운 길에서 자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ㄱ 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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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에 오신 엄마들 언니들 손뼉을 치면서 온몸을 흔들려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친구가 있는 인생 즐거운 인생 사랑이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 다 함께 모여서 신나게 신나게 박수하시고 나를 덮은 눈에 나의 일년도 함께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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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